이 제품은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한 항온 보온 기능을 갖춘 푸드워머로 요리, 차, 조림, 건조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식품을 따뜻하게 유지하면서도 뜨거워지지 않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소형이면서도 강력한 가열 기능을 제공하여 식품을 빠르게 데우거나 보온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열기와 보온판이 함께 제공되어 다양한 요리를 즐기는 데 편리합니다. 화이트와 블랙 등 다양한 색상으로 제공되어 인테리어에도 잘 어울리며 사용자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할 수 있습니다. 고객들의 만족도가 높은 제품으로 품질과 성능을 고려한다면 이 제품은 가치 있는 선택이 될 것입니다. 새롭게 출시된 접이식 다기능 푸드워머 식탁워머 테이블, 음식 가정용 접이식 휴대용을 소개합니다. 이 제품은 음식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혁신적인 기능을 자랑합니다. 접이식 디자인으로 공간 활용이 용이하며 어떤 식탁에서든 완벽하게 어우러집니다. 다기능성을 갖춘 이 푸드워머는 가정용으로는 물론 야외 활동 시에도 탁월한 선택입니다. 음식을 오랫동안 온기를 유지하게 하여 언제나 따끈따끈한 식사를 가능하게 합니다. 이제 휴대용 접이식 푸드워머로 어디서나 맛있고 따뜻한 음식을 즐겨보세요. 새로운 주방의 혁신, 접이식 실리콘 푸드워머를 소개합니다. 이 직각형 음식 보온기는 공간 절약과 효율을 극대화하는 디자인을 자랑해요. 부피감 있는 전통적인 차핑 디쉬 대신 우리의 실리콘 접이식 푸드워머는 견고함과 유연성을 겸비해 간편하게 보관이 가능하답니다. 사이즈도 적당해서 다양한 행사나 가정에서의 사용에 아주 적합해요. 재질은 실리콘으로 만들어져 청소가 용이하며 위생적이에요. 간편하게 접어서 보관할 수 있어 공간 활용도 높이고 싶은 분들께 이상적입니다. 이제 편리함과 스타일을 모두 갖춘 푸드워머로 매일의 식사를 더욱 즐겁게 만들어보세요. 가정에서의 모임이나 친구들과의 파티, 아니면 야외 활동까지 어디서든 음식을 따뜻하게 유지해주는 필수 아이템 푸드워머 실리콘 접이식 보온기를 소개합니다. 이 제품은 실리콘 재질로 제작되어 가볍고 접이식 디자인으로 보관이 용이합니다. 라운드형의 우아한 디자인은 어떤 테이블 세팅에도 잘 어울려 음식을 보온하는 동시에 식탁 위의 분위기를 한층 업그레이드 시켜줍니다. 사용이 매우 간편하여 언제 어디서나 따뜻한 음식을 즐길 수 있습니다. 가족 모임이나 파티, 야외 활동 등 다양한 상황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어 소중한 사람에게 선물하기에도 좋습니다.